제가 골프 레슨 판도 다 바꿔버릴 거라니까 이번 시리즈로 2024년도에 이거 보시는 분들만 잘 치면 돼 안 보면 뭐 자기네 손해지 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리퍼입니다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전 레슨하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와 저번 시간에 제가 너무 응분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숙이고 친다 그러면 안 좋은 습관이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생긴다 그랬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서서 친다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몸의 회전 너무 숙이고 있고 척추각 너무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 땡겨가지고 이렇게 친다 서 있으면 땡기라 그래도 못 땡긴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중요한 건데 맨날 그 놈의 적추각 유지하세요 스파이 앵글 유지하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저 믿고 제가 골프 레슨 판도 다 바꿔버릴 거라니까 이번 시리즈로 2024년도에 아마추어를 위한 보통 사람들 위한 전문 레슨을 하는 사람은 제가 타넘코 얘기하지만 저 이상 연구하는 사람 저는 보질 못했어요 믿고 따라오세요 제 구독자님들 이거 보시는 분들만 잘 치면 돼 안 보면 뭐 자기네 손해지 뭘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론적인 레슨 왜 서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은 숙이면 안 되는지 왜 숙이는 것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와 팩트 그리고 증명을 해 준 시간이라면 오늘은 추가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연습을 하냐 그립을 어떻게 잡냐 그리고 백스윙 어떻게 하냐 서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서세요 바짝 그립도 잡지 마 완전히 서서 척추각 뭐 이런 각 이런 거 주지 마요 공간 만들지 마 이 상태에서 그립도 안 잡았어요 팔을 앞으로 쭉 뺍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정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겨드랑이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립 어떻게 잡아요 손목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조금 답답해 여러분 답답해도 이거는 무조건 필수 이거는 융통성을 줄 수가 없어요 딴 데는 엄청 작고 여기는 융통성을 엄청 줬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치지 얘는 자꾸 얘는 이렇게 치니까 맨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풀고 얘를 고정을 시킬 겁니다 아셨겠죠? 그래 놓고 여러분 그립은 어떻게 잡냐면 바닥도 대지 마 서서 잡아요 완전히 얼마큼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죠 우리가 임팩트 백 쪘을 때 어때 탕 탕 놔줬죠 유명한 제 가위 레슨도 있고 막 이러잖아 보세요 탕 탕 떨어뜨렸잖아 그렇죠? 공책이잖아요 빈스윙을 해야지 제 엄지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거 안 잡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뛰어서 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CG를 통해서 처음 골프에 입문을 하거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안 좋은 습관을 안 들이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골프는 평생 운동이니까 교정을 해야 되고 안 좋은 습관 있어 그런 분들도 똑같아요 완전히 서서 보세요 이렇게 뛸 거예요 이만큼 뛰세요 진짜 이것도 이만큼 뛰고 잘 보세요 잘 이 상태에서 백 스윙을 그냥 드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커킹과 힌징이 일어나 땅 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안 꺾이는 거야 보세요 누르고 있으니까 놓지? 위아래로 그냥 채들을 집어 던질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던질 수 있거든 앞에서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놔라 이렇게 놓으세요 서고 놔요 무릎도 안 꼽을 거예요 백 스윙을 탕 해보세요 그럼 뭔가 우리가 이 임팩트 팩 쳤을 때 탕 탕 이 느낌 탕 이렇게 집어 던지는 느낌 이 느낌이 두 손을 잡아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딱 찰나의 순간 이 클럽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거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손 검지가 여기에서 딱 받쳐주죠 탕 걸려 탕 이렇게 탕 이렇게 이렇게 걸려요 탕 이거 놔도 이렇게 돼 맨 처음에 스타트가 검지가 딱 걸리고 여기서 검지가 딱 걸려요 여기 지금 엄지 띄고 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살짝 받쳐주기만 하는 거야 누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나 또 한간에 때 이런 레슨이 있다 이거 엄지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헤드 스피드 내세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맨 처음에 놔요 그럼 검지가 딱 받치고 들어가서 엄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딱 받쳐주는 역할 엄지와 검지는 이 역할 이상 쓰면 안 돼요 이걸 처음부터 누르고 있으면 못해 그래서 딱 들어서 보세요 검지 받치고 엄지 받치고 검지 받치고 검지 받치고 여기 제가 일부러 잘 보이라고 띈 거예요 검지 받치고 엄지 지금 안 받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 받치고 이렇게 다시 검지 받치고 엄지 받치고 검지 받치고 엄지 받치고 이게 끝이에요 검지 받치고 엄지 받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서서 검지 엄지 그 다음에 바닥 때릴 때 양 검지 엄지 가위 그냥 띄세요 여기서 백스윙 들어서 검지 엄지 들었어요 다음 스윙 와 오면서 가위를 해 이거 띄어요 띄어 바닥을 딱 때려 땅 때리면 지가 알아서 원심인적 때문에 딱 올라갈 거거든요 딱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오른손 검지 엄지 자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쪽으로 왔어 딱 왔어 딱 오면 풀렸어 풀린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 다시 검지 검지 걸렸죠 그 다음에 엄지 이거 이거 반대로 보여줘야겠다 다시 섰어 서서 자 띈 상태에서 검지가 한 이 정도 허리 높이에서 걸리고 그 다음에 엄지로 받쳐주고 양쪽이 엄지에 힘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때리면서 두 개 때려 그래야지 바닥이 떨어져 얘도 얘를 놔줘야지 떨어 여러분들 이걸 잡으니까 못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잡을 때는 견고하게 잡고 놔줄 때는 놔주고 이 손을 그래서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영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알려줍니까 자 보세요 들었어요 놨어요 그러면 아무리 서도 떨어뜨릴 수 있어 보세요 저 봐봐 산을 보고 있잖아 하늘 보고 있어도 막 떨어뜨리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들어서 바닥 떨어뜨리고 다시 오면 여기 와서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검지 일부러 여기 잘 보이게 카메라 때문에 검지 엄지 이게 따닥 따닥 이렇게 돼야 돼 검지 엄지 검지 엄지 가위 다시 검지 엄지 50만 때 검지 검지 이거랑 똑같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서서 들어가면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을 때리는 헤드가 알아서 털리는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서서 치다 보면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안 나옵니다 그 동작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덜 섰다는 거야 그냥 바짝 쓰세요 팔만 앞에 놓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갈게요 쭉 와서 이 정도 와서 여기 허리 높이죠 뒤에 줄 있네 줄도 다 가이드가 딱 있네 검지 엄지 받쳐주고 다시 내리면서 이 정도 왔을 때 다시 양 떼어주고 떼어주면 그냥 알아서 지가 툭 떨어지죠 툭 떨어질 때 손목 풀어주고 다시 여기 정도 왔을 때 검지 받쳐주고 엄지로 받쳐주고 이걸 천천히 해서 그냥 한번 쳐볼게요 완전히 이렇게 띄었어요 완전히 쓰고 쭉 와서 검지 엄지 다시 검지 엄지 띄고 다시 검지 엄지 자 다시 검지 엄지 띄고 다시 검지 엄지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도수에도 모르게 헤드가 그냥 빵 떨어지고 그냥 알아서 들어가 이렇게 띄 상태로 띄어요 검지가 먼저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락이 걸려 그 다음에 엄지 그 다음에 다시 띄고 다시 검지 엄지 그러면 완전히 서도 헤드가 따당 따당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안되면 진짜 말도 안되게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되게 서서 쳐야 돼 서서 친다 그러면 앉아서도 내가 치면서 올라가면서 보세요 헤드가 쫙 올라가면서 내 몸이 올라가면서 헤드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딱지를 칠 때 올라가는 동작 이런 동작까지도 하면서 적은 힘으로 훨씬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딱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면 이게 못 치잖아 더 세게 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내 상체 하체는 지면 반려기에서 올라가는데 헤드는 떨어져야 된다 이 동작이 척추각을 버리는 순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간단해 자 그냥 비닐중이 서서 검지 엄지 자 검지 엄지 검지 엄지 이때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서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 그냥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백스윙 끝이에요 팔꿈치만 앞에 있고 완전히 서서 고개만 살짝 눈만 밑으로 가서 검지 엄지 바닥 때리고 다시 검지 엄지 헤드의 무게를 일부러 느끼는 게 아니지 느끼게끔 해줘야지 그리고 놓는다 잡는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아야 될 것은 견고하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이 세 손가락으로 잡고 힘을 빼야 될 때는 최초로 엄지와 검지를 빼면서 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이런 어깨까지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견고하게 잡고 있지만 힘은 빠져야 된다 그럼 뭐야 그냥 견고하게 잡지만 힘은 빼세요 힘 빼세요 저는 이런 레슨은 안 해요 어느 부위를 견고하게 잡아야 되고 어느 부위를 힘을 빼야 되고 그 연습을 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골프 레슨 하면 왼팔 뻗으세요 왼팔 뻗고 그냥 들어가서 체중 이동하고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이런 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냥 들어서 완전히 뛰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검지 엄지 여기서도 검지 들어갈 때는 양손이 같이 들어가게 오른손 검지 검지 딱 여기 걸렸어요 그 다음에 양손 엄지 놓고 다시 오른손 검지 양손 엄지 그 다음에 몸은 살짝 회전 완전히 서서 이만큼 서서 무릎도 안 구부릴 거예요 들어서 검지 놓고 딱 들어가면 알아서 그냥 헤드는 털리잖아요 제가 임팩트 백 치면서 물어봤어요 탕 탕 놔주잖아 꽝 꽝 안 잡잖아요 백스윙 들어올 때 검지에 딱 잡히면서 이렇게 돼야 내가 땅 땅 휘두르지 그걸 알고 있는 거가 모르는 건 하나가 땅 차이에요 그래서 일단 빈 휭 검지 엄지 바닥 빵 검지 엄지 바닥 다시 검지 엄지 검지 엄지 바닥 검지 엄지 이렇게 해서 바닥을 때렸을 때 손목이 이렇게 잡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돼 무조건 제가 임팩트 때 이렇게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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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치면 여러분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검지 엄지 잡고 다시 놔버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 지가 알아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검지 엄지 바닥 떼고 들어가고 하루에 100개씩 치고 안 되면 빈 수밍부터 붕 서서 치면 백스윙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다음 스윙도 이렇게 안 해요 내 어깨 위 어깨 위로 다니는 궤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흥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갈비뼈 나가고 엘보 나가고 맨날 슬라이스 나고 치킨이 일어나고 싶으면 척추각 쫙 유지하고 머리 고정해서 이렇게 치세요 제 구독자 아닌 걸로 하세요 이렇게 치실 거면 저 믿고 구독해주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잘 치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2024년도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나라 평균 비거리를 남녀 통틀어서 한 10미터씩 늘리고 우리나라 평균 아마추어 스코어를 다섯 타 이상씩 줄이는 그리고 잘못된 모순적인 레슨을 찾아서 정말 편안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레슨으로 보답드리고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정말 이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믿고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